넉 달 전 팀 활동을 멈추겠다고 선언해 아쉬움을 안겼던 방탄소년단이 부산에서 7명 완전체로 무대에 올랐습니다. 5만 명 아미들로 부산이 BTS의 상징색 보랏빛으로 물들었는데요. 공연장에 조소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조 기자, 이제 막 공연을 마쳤죠? 그래도 열기는 아직 식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곳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BTS 콘서트가 10분 전에 방금 마쳤습니다. 전 세계에서 온 5만 명의 BTS 팬들인 아미들이 지금 가시지 않은 여운을 품고 이곳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곧이어 부산 광활약 바다에는 BTS를 주제로 한 드론쇼도 열리는데요. 많은 팬들이 곧바로 그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. 팬들은 공연 전에는 기대감으로, 공연 중에는 가시지 않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가진 채 공연에 임했는데요. 공연 전 모습 먼저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. 공연 4시간 전부터 공연장 주변은 BTS 팬들인 보랏빛 아미들로 가득합니다. 하늘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얼굴이 담긴 풍선이 띄워졌고, 팬들은 틈틈이 굿즈, 즉 팬 기념품을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.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팬은 보라색 천을 덧댄 퓨전 한복을 입었습니다. 이 일본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5일간 부산에 머무릅니다. BTS의 인기는 인종과 종교도 가리지 않습니다. 보라색 히잡을 쓴 이들도 많습니다.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도 함성과 공연장의 분위기를 느끼러 왔습니다. 이런 데서 소리만 듣고 어차피 소리 크게 나니까 저기 사이로, 뭉퉁 사이로 약간 좀 보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. 부산 도시 전체가 완전히 보랏빛으로 물들었네요. 네, 부산시는 이번 BTS 공연 개최를 통해 부산시의 스포를 열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. BTS와 팬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도시 대부분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. 공연장으로 올라가는 길뿐만 아니라 부산타워와 부산항대교, 자갈치시장 등 부산에 상징하는 대표 관광지가 보랏빛을 뽐내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연결을 고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. 시청자 여러분, 양해 부탁드립니다. 조소희 기자, 현장에 아무래도 지금 인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연결이 고르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번 공연이 또 무료 공연이라서 더 뜻깊었는데 해외에서도 아주 크게 주목을 받았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룹의 인기만큼 전 세계 외신 기자들도 몰려서 공연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했습니다. 오늘 공연을 앞두고 방탄소년단의 리더 멤버인 RM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축제처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. 멤버들은 공연이 끝날 땐쯤엔 공연하는 순간이 그리웠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. 전 세계 팬들이 모인 부산은 오늘 하루 대중교통을 운행해서 운영합니다.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이 늘어납니다. 지금까지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JTBC 조소희입니다.